0186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진비엔지입니다. 우진비엔지, 은, 는 동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5년 12월 17일에 과학축산을 설립하였으며 2008년 5월 20일에 코스닥시장의 상장함 동물약품 및 미생물 제재, 동물약품, 인체원료의약, 미생물농자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1980년대부터 친환경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친환경 대체의약품과 면역증강제 및 미생물 첨가제 등 바이오 제품을 연구개발 중임 기업개요대시동사는 동물약품 및 미생물 제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 영위 업체로 동물의약품 및 소염요소재인 인체용 의약품 등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 인체용 의약품 SKD, 동물용 의약품 플로파네스, 안티페네슴, 슈퍼티아, 프로젝트 400, 슈퍼티아 3090 등을 보유 동물용 백신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EUGMP 기준의 동물용 백신 제조 시설 신축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재무 대시 소염요소재 SKD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동물용 백신의 제품 출시 확대 및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 손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손상 차손 제거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주요 동물의약품의 견조한 성장세로 매출 성장 전망되며 북미형 PRRS 생독 백신에 대한 제품 허가 취득으로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감 우진비엔지의 시가 총액은 50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우진비엔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21위입니다. 우진비엔지의 상장 주식 수는 28889,290주입니다. 우진비엔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진비엔지의 퍼은 60.3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2.3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1.43배, 122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원, 3억원, 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억원, –10억원, 10억원입니다. 우진 bn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75%이고 유보율은 145.7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5.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2.43이며 전일 대비해서 2.11-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진 bng의 2023년 5월 12일 기준 장마가